자, 험 선수 질문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험 선수가 나왔을 때 그 빨간색 옷을 자가보면 10번 스타브라더가 입고 있어서 10번이 험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. 트릭이었습니까? 네, 아까 그 스타브라더가 허지욱냐고 첫 번째 나왔을 때, 의상을 얘기해서 의상이 너무 티나니까 다른 참가자 옷을 바꿔서 역시 영미예요. 코키에서 댄는 게 영미예요. 홍선수, 같은 훨씬 더 이름맛.